저 레벨 58이거든요 인첸트 할 거 있으면 제가 인첸트 대신 해드릴께요 이거 다시 드릴게요 어 진짜요? 그러면 저도 해주세요 어 그럼 지금 해드릴까요? 네 잠깐만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어... 쉴게 아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어허 아 감사합니다 아니 투자님 목소리도 약간 되게 상남자 스타일이세요 5시 대폭 운영 네 어 코인 바뀌었다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